으 나는 김명선 공격 버텨내는데요 대비는 해야되죠 그렇죠 김명선 쭉 서비스 문현정 짧은 쪽을 바라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선수에요 맞습니다 긴 서브 이후에 서비스 긴 쪽 서브 빠르게 또 문현영 선수가 워낙 공수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떴어요 김명선 마무리 짓네요 지금 좋습니다 3국째 김명선의 서비스 동점상황 김명선 어떻게 펼쳐나갈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선수입니다 문현정 문현정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정확하게 짧게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길목차 김명선의 서비스 넵 다시 한번 준비하는 김명선 강한 서브 그리고 코스 변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가 굉장히 깊어요 넵 서비스 랩 탑스피 탑스피 어려운 자세에서 이어갑니다 받아내고 있는 김명선인데요 자 문현정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점인데요 다시 한번 짧은 코스 그리고 즉선 공인은 어느 방향을 향할지 문현정입니다 어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김명선의 서비스 리스브가 된 주사 김명선 그렇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게임뿌이트 문현정 낼 5구째 내 게임포인트 상황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현정입니다 김명선 김상 까 장섭출발 받아내고 있습니다 퍼인드 아 내륙 대각코스 그렇습니다 연속 강한 서브 이후에 몰아붙이는데요 문현 굉장히 좋습니다 문현정 서비스 문현정의 5구를 받아찼습니다 어우 몰아붙입니다 포핸드 공격 문현정 선수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지금 밀리고 있어요 김명선 맞습니다 자 서비스 문현정의 서비스 포핸드 탑스피 조금씩 버거운거에요 김명선의 3구 좋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핸드 탑스피 코스를 변화시켰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왔구요 끝까지 따라가봤습니다 문현정의 서비스인데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벗어나면 많은 경기기 때문에 계속 봐야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따라갔습니다만 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뜸볼 마무리가 됩니다 김명선 문현정의 서비스입니다 문현정 문현정 선수가 더 날가롭게 더 과감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힘든거에요 예 자 검실이 나지 않는다는거죠 예 그게 지금 좋은거 같습니다 문현정 마다 세우도 있는데요 문현정 문현정 정인데 그 어느 때보다 문현정 선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맞아나갔습니다 대가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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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차 경기 이어집니다 문현정 극점 더 붙어서 버텨줘야되요 예 문현정 균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현정 선수 계속 공격을 퍼붓습니다 8대3으로 앞서갑니다 네트에 걸립니다 예 김명선 맞 대가토스 변화 나갔습니다 문현정 길었습니다 떴어요 받아냅니다 중진해서 블록을 했어요 그렇죠 김명선의 공격도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네 문현정의 매치포인트 김명선 네트에 올랐습니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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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사람들이 그랬고 네트워크